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전국의 구청장 시장 군수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처음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참 여기서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신민디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그래프를 다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참 정중하게 제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회가 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일종의 공공제입니다 공공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돈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민디님이 제야 고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귀한 그냥 시각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아하! 조작을 했구나! 부정성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료를 전국의 모든 곳을 다 작성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야 고수님과 더불어서 이 그래프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민디님이 이런 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줬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약 5% 정도를 평균값입니다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득표일보다도 민주당 후보가 전국 평균으로 관내 사전투표만 5% 정도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반올림에서 마이너스 6%가 나옵니다 이것만 합치더라도 약 1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한 10% 관내 사전투표에서 한 10% 내외를 조작한 것 같다 이게 평균값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기초단치단체장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만 국한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5% 평균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6%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1% 정도를 관내 사전투표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통상 4.15 총선에서는 우편투표를 좀 더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우편투표를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1%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22%인데 그것을 관내 관내에 비중을 한 얼추 그냥 절반 정도 보면 이 경우도 한 11%를 조작한 것 같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으로 관내 사전투표 조작과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합치게 되면 대개 20%에서 22% 정도 4배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균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8년 전국적인 차원에서 평균값이 바로 플러스 11%고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 조작규모가 총조작규모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도 한 11%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의 관내 사전투표 당일 득표율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런 특이하게 보시게 되면 몇몇 지역이 아주 야성 보수 색조가 강한 경상북도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작규모가 상당히 적았던 전남 전북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어제 보셨죠 전남 목포시하고 전북 전주시에서도 대개 4% 6% 정도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시도 6%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북 전주시도 6% 조작했고 광주동구청은 4% 조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총조작규모가 20% 내외가 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이례적인 것을 보인 것은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군데 경북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좌우대칭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좌우대칭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을 플러스 한 11% 내외를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여러분 마이너스 11% 내외를 기록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특이한 현상은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는 이상하게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조작이 현저하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예외만 이렇게 제외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좌우대칭구조의 그래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이것은 아마 투표자 수가 수백만 정도가 됩니다 이 수백만 정도가 나눠져 가지고 4박 5일 차이를 두고 한쪽은 사전투표를 하고 다른쪽은 당일투표를 하게 되면 이 수백만은 표보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특정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은 거의 0값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뭐 아주 깨끗해야 2%, 1%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5%, 16% 정도의 플러스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러분들 15%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박에 뭡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가 전면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결국 선거결과를 만든 국민이 던진 그런 국민이 결정한 선거가 아니고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그런 선거결과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아주 직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제공한 정말 시민티님의 그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위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선거정의 문제를 복원하는 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선택이라든지 또 한동훈 법무장관의 선택 대한민국의 검찰의 선택 대한민국 경찰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제할지는 현재로선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 통제력 능력의 바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충실히 수행할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양식과 양심과 순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제공한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가 선거실상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그래프 이와 같은 그래프가 전국에서 발생한 2018년 지방선거의 관내 사전투표의 소위 사전투표 조작행위와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의 사전투표 조작행위는 또 다른 제야 고수의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아마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조작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대구시 수성구청장은 20%를 조작을 했고 부산시 중구청장은 20%를 조작했고 인천시 중구청장은 14%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남 공주 강원 춘천 경기 수원시장 이 모든 것의 기초 여러분 토대라는 것은 결국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구청장 선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작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자치단체장 경기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93.5%를 먹었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회의원은 95.07%를 장악을 했습니다 경기도 사례는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거의 전국의 모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조금 더 여러분들 틀린 게 없습니다 이 경우도 시민 디인님이 여러분들 제공하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이게 2018년 경기도 내에는 모두 31개의 여러분들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그 다음에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평군입니다 31개가 있는 겁니다 31개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전승을 거둡니다 한번 조사해 보면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될 겁니다 수천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다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승리를 수원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30여 개의 가평군까지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수천 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단 한 곳의 투표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못 거두고 수천 대 0 수천 대 0의 여러분들 승류를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승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어딘가 더불어민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편투표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의 소위 우편투표 우편투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하고 여러분들 고향시 이 몇 군데를 제외하고 여러분 크게 그냥 정확하게 뭡니까 좌우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래프는 그대로 여러분들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경기도 차원의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면 일본에 속하는 수원시부터 들어가게 되면 기가 찹니다 수원시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프가 이것이 수원시 관내 사전투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입니다 수원시의 모든 곳에서 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후보가 사전투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바른미래당하고 자유당 후보를 더한 것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플러스하고 이게 빼앗은가 하고 딱 일치할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기 수원시장선거 장안구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미 제야고수가 분석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한 것이죠 16%를 조작한 겁니다 수원시장선거의 장안구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를 더해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7%, 1%를 각각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득표수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원시장선거의 장안구 득표수는 꼭 이렇게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 후보가 64%이기 때문에 조작 안 하더라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64% 당일 득표를 얻었는데 7%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득표수로 71%를 올린 겁니다 여기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작했냐 조작 프로그램이 그냥 안면 몰수하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용 후보가 8만 487표 자유황통의 정미경 후보가 3만 2,234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투표수 레벨에 다 조작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4번이 나옵니다 수정 사전 득표수 이것하고 당일 득표수를 더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데 민주당 후보가 7만 7,590표 자유황통 후보가 3만 4,769표인 거죠 이게 진짜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짜로 발표한 겁니다 8만 표하고 3만 2,000표 조작한 것을 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시한 64%를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당일 투표는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전 투표가 끝났을 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결국은 압도적인 지지세가 있는 후보한테도 다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작을 해서 이렇게 선거를 한 겁니다 이 장안구 사례가 이렇게 해서 전산을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109표까지 남는 겁니다 109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하고 그다음에 진짜 득표수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항상 표가 익려표가 74표 26표 7표가 남는 것 조작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 수치가 제로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것을 털기 위해서 마이너스 109표를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율을 만들어 떨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장안구 사례를 여러분 다 모든 것을 다 분석을 마쳐 가지고 딱 작성한 상태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는 모두 여러분들 43개의 동이 있습니다 이 동 내에는 또 수십 개의 투표소가 있겠죠 모든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는 다 승리를 해 가지고 플러스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막힌 결과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거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수원시만큼 경기도의 또 중요한 그런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원시죠 이게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좌우대칭에 꼭 같은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으니까 이게 성남시 결과입니다 언수미 후보가 당선된 경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의정부시입니다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의정부시도 이게 안양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이것도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값을 비교해 보시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바른미래당 합친 거하고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마이너스 하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이게 안양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천시 경우입니다 좌우대칭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선 이후에 두 달이 지나도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광명시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약호수가 지금 작업을 진행하기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누가 몇 표를 빼앗은지 같은 것이 그대로 여러분 다 밝혀집니다 이게 이 그림은 지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광명시가 이런 경우입니다 평택시가 이렇습니다 평택시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분석 작업이 제약호수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원시장은 16%를 조작했고 그래서 몇 퍼센트를 나눠서 빼앗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은 뭐죠 이것은 진짜 득표수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몇 표 얻었는지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조작 득표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사전투표를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몇 표를 1번하고 2번을 4번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몇 표를 조작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이런 작업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조작한 흔적들이 이렇게 중앙선거알림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긴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아주 최근에 어제죠 어제에 그런 신민디님이 전국의 광역시도 차원에서의 그런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보내준 데 이어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라는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2018년, 2020년, 2020년, 2022년에 모든 선거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작된 사전 득표수를 만들고 거기다가 당일 득표수를 더해 가지고 총 득표수를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공직자들을 결정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을 하나도 가장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더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야고수가 제공한 분석 결과와 그리고 신민디님이 제공한 분석 결과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형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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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